경상북도가 영주시 주식회사 베어링아트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인 반구 전문 농공단지에 12만 제곱미터를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오늘 기공식을 했습니다.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추가 조성 농공단지에는 베어링아트 공장 3개 시설과 운동시설 등 근린공원이 들어섭니다. 영주 반구 전문 농공단지는 2024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베어링 제조시설이 조성되는데 투자가 완료되면 500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기대됩니다.